나 기다릴게 네 집 1층 2번 쪽면인거 같은데? 좀 밖으로 걸려가자 까빠 없으세요 내가 뭔데? 해볼래? 건너 기절이야 너네 집 라스트야 바깥에 뭐야? 간다 들어가자 바깥빨 형 어디? 2번 2번 저리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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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배들이 잘린거다 얘네 팀 하나 1킬 났어 4번에 세웠어 2선부터 클리어 할게 나 4번 킬 각 볼게 나 지금 킬 각 본다 4킬이야 포칼 각 나와? 얘네 2밖에 없어 집에서 올라온거 조심 집에서 올라온거 보러 보러 갈게 한 명 다시 뺄 각 봐줄래? 나 얘네 차 타고 뺄게 야 4포칼 매달려있다 아 우측까지 내가 보러 갈게 한 번 맨쪽으로 가봐봐 폭..폭 까보는지 보는데? 내밀다 두 명이다 능선에 둘이야 터치할 각 봐줘 하나 기절 하나 더 있다 딴 애다 닉네임 나 터치 좀 폭 발려줄게 바로 까볼래요? 나 폭 없어 나 바로 깔게 하나 더 기절 하나 기절을 하나 캘 얘 맞다 유명이 높이네 나 위치 몰라 포카 연막에 폭 하나 더 까볼게 알게 됐어 나 폭 하나 더 깔게 연막 또 펴졌다 왼쪽으로 같이 끌려가줄게 집에서 쏜다 집에서 쏜다 4번 옥상 4번 옥상 옥상 내려갔다 옥상 내려갔다 내려가서? 내려가서 어디로 갔는데? 이거 기다려봐 체크하는데 아직 4번 짭으로 4번 짭으로 이거 정리할까? 또 깔게 똑같은 쪽에 있다 탱톡 깔게 각 킬이야 시체에서 프랙 챙기고 갈게 나 같이 해 어디야? 이거 2번 쪽이었어 1번 쪽이 없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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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길리 길리 다시 와봐 2번 털어 오라먹어 2절이야 2절이야 4번이랑 친군가 본데? 나 쟨다 4번 지발 4번 지발 4번 구덩까지 넣어도 돼 구덩에 사람 없어? 어 구덩에 넣어도 돼 저거 밖에서 깨봐라 저거 다개비 나 붙어줄게 나 붙어줄게 디바이 폭 가자 1번 지발 폭발 났어 1번 지발 폭발 났어 디바이 폭발 기절이야 디바이 기다려 3번 쪽 3번 쪽 3번 쪽 3번 쪽 4번 쪽이 내 앞에 기절이야 4번 쪽이 4번 쪽이 4번 차지 폭! 까볼게 아니 그냥 정면으로 가서 밀어야 돼 나 타타로 돼 내 차 쓰면서 민다 알게 삥 하나 까줄게 삥 하나 깠어 나 오른쪽 라인션 나 바위 박았어 왼쪽 나오는 곳 힐 힐 힐 힐 힐 힐 아 죽었다 멀리서 바꿔 죽었다 3번 배찍고 3번 배찍고 이거 그냥 걸고쿠데 구덩이 밀어야 되긴 한다 나 구덩이 가까워서 밀어넣어야 돼 결국 구덩이 북쪽 한 기절이야 살린듯 어 구덩이 지금 두 번에 왔어 나 지금 나간다 나 지금 북쪽 한 기절 나 피 좀 나 멀리서 좀 더 타까비에 나와있네 여기 여기 쟤네가 지배들 안 아 걔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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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있던 애 있어 나가 있던 애 있어 차이 집에 차 탔다 아 천수 살릴게 4번 부친에 P1이고 하나밖에 안 나왔어 하나다 4번 나중에 썩적팀이면 저거 라인에서 박아서 믿어도 돼 알게 그냥 가까운 골 넣는 게 정배 같은데 팝포 가까운 볼 없는 거 같아 4번 북쪽 골 또 기절이야 지금 넣던지 팝포라인 이때 내가 먼저 넣어놓을게 혼자 아니 한 명 더 오던지 규메일까지 오던지 나도 가질게 차피 없는 거 가지고 간다 형 어 구당이 같이 쓰는 게 좋나? 나 들어갈게 쟤네 나 이거 좀 일단 각보고 한 번 쓰면 좋겠다 한 번 다 구아보인다 확인했어 아 나 왼쪽 구덩 한 번 넘어가야 돼 여기 내 구덩 있어 1번 기절이야 1번 기절 아 1번 하나 더 있다 야 구덩이야 북쪽 구덩이 차 빼고 합리한다 아 나 북쪽한테 놓았다 아 이쪽에서 3번부터 같이 맞고 와줄게 3번 아 얘네 꾸락진 거 같긴 하네 나 지금 베스로 간다 나 1번 못 봐 베스로 가면은 내가 왼쪽 가면 갈게 너 베스면서 둘이 동쪽 막아라 야 내 쪽 구성에 나온다 형 널린다 이거 페거 좀 빼봐 페거 좀 빼봐 땡겨줄게 김이나 페거 가야돼? 페거 가야돼 아.. 아.. 캠피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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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더 부긴다 형 아 누군데? 아 뭐야 이거 다른 팀이네 1번이랑 북쪽이 아예 다른 팀에 걸려야겠다 빨리 맞은 거 아니야? 뭘 맞춰가지고 끊었는데 안 돼? 머리 한대 막았네 맞춰서 폭풍 말해줄까 여기 쪽도 끝났나. 뭐야 뭐지. 천사하는 방법 안 했는데 뭘 잘한다. 아 이거. 당근이었으면 좋았다 이것도 으하하핳 남아있을거야 저거 태어로 관련했나보네 다른팀인거 같다 태어로 관련했던거 아니야? 1번이랑 북쪽 다른팀이야 번호 달라 1번 15번이야 북쪽에서 저거 밀러갈때 우리쪽 박은게 9번이고 북쪽이 13번이고 1번이 15번이야 랩 쓰겠다 점프샷 좌향보다 먼저 잠겨 보트 위에서 쏘면 강 안나오냐 강나올거 같기도하고 안나오네 사방 작업 당하고있다 사방 작업 당하고있다 나이스 걔네가 3명이다 사방 작업 당하고있다 어? 뛰었나? 무사히? 와우 앞에 퍼트에 어으 얘랑 서로 안쌀수가있나? 좀 널라 뭔데 널봐 저기쪽 근데 지금 4단에 무조건 쏴야될거 어 냄새 뭐야 와 가까운 팀이 하나 기절이야 상쿼드 팀 하나 기절이야 1번 어디 어디 가 형 지금? 굴러에 있는 거 같은데? 일단 먼 쪽 하나 기절이야 형 이렇게 잡으면? 배가 깔려있네 형이 깠어 시체 있네 여기 가액이 있는데 조그만데? 하나 기절 터로 박으면 없어진다 그래? 여기가 윗뿐 2번 팀 라스트 하나야 연막 안에 두 팀이 없네 1번이 라스트 하나야 9번 팀 형 13번 3 남았고 차 끄는 애가 라스트 하나인 것 같아 차 끄는 애 아니다 차 끄는 애 아니다 피가 라스트 하나다 끝났다 3대 1인데 하나 기절 둘 기절일걸? 돌로전도 있다 돌로전이 아닌가? 돌로전이 있어 둘 있다 셋이다 다 살렸나보네 하나 더 있고 여기 우리 시체 있을텐데 어디? 왼쪽 위에 한칸 뒤에야 바깥이야 바깥 1번 쪽일걸? 한 번 또 바깥으로 돌려봐나? 23발 지금 블루전도 있어 왼쪽 위에 한칸 올라가야 돼 아 아 형 하나 살벌한데? 또 그치에 먹어야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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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행욕성 카비 아 앙 알 DIO 우리nost prosper 괜찮은데? 프랙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